전혀 번지수가 틀린 자영업 대책, 이번엔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자영업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대책은 권리금 문제 해결 방안과 시장 육성 방안 이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바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최근 자영업 과다 경쟁 문제가 심각합니다. 치킨집, 자장면 빵집, 편의점, 노래방 등 자영업이 포화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매년 문을 여는 자영업 영업장과 문을 닫는 영업장 수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웬만한 기업만큼 버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한때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조개구이집 중에서 살아남은 곳은 몇 없습니다. 최근에는 노래방, PC방이 장사가 되지 않아 상당수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이 좀 치열해야 살아남죠. 요즘 유행하는 치킨집, 떡볶이 집은 과다할 정도로 많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자신도 대학교 다닐 때 구멍가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고 해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수가 5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2.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란 예를 들어 한 집에 가장이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도와주거나 그 집에 자식들이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따로 봉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무급가족 중사자까지 포함시키면 약 71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 어린아이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 711만 명이라면 엄청난 비중입니다. 작년 자영업자의 평균 월간 매출이 870만 원이었습니다. 월 매출 870만 원의 중국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최소한 34명은 일합니다. 배달하는 직원, 주방장, 서브하는 직원, 카운터 보는 직원 등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직원 임금 떼고 임대료, 재료비 등등 각종 소요되는 비용을 떼면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한 달 순수입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더 심각합니다. 영입 이익률이 2%, 3%라고 합니다. 천만 원 매출 중에 순수입이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조회는 사정이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한 다음 퇴직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년 자영업 가구의 부채가 평균 9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13년 폐업한 자영업 사업장은 88만 개입니다.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만 찌고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매년 20만 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상징국에 관해 자영업 비중이 10% 정도 높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인입니다. 자기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겠죠. 미국은 해가 지면 뉴욕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온 동네가 조용합니다. 저녁에 영업하는 곳도 조용하게 영업합니다. 술집을 가더라도 맥주 한두 잔 즐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처럼 시끌벅적하게 영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만 5천 달러라고 하는데요. 제가 체감하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소득 자체가 많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부의 보도 자료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자영업 비율을 낮추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27% 정도인데 OECD 평균인 15%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략 절반인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관둬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자영업 대책을 보면서 자영업자들이 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책들이 굉장히 근시한적입니다. 자영업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금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상인자치 조직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권리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요. 대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점포를 임대합니다. 임대한 점포에 장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가야겠죠?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는 동안에 투자한 시설비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겠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투자한 설비를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면 헐값에 처분하게 되겠죠. 투자한 시설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존받아야겠죠? 그때 그 시설 투자액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또 다른 권리금 개념은 브랜드 가치입니다. 자리가 좋다든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고를 확보하고 있겠죠. 바로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 아무래도 영업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 브랜드 가치가 또 하나의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리금은 투입된 자금, 브랜드 가치 등 전 주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모두 포함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가게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게의 가치를 굉장히 잘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으로 권리금만 노리는 프로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가게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권리금을 상정할 것인가요? 가치라는 것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더 큰 문제는 건물주의 권리를 상당 부분 훼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제 2014년 9월 25일 나온 대책에 의하면 세입자가 새로 온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건물주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세입자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가 역전된 겁니다. 건물에 세를 줄 때 건물주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에 어떤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건물의 이미지와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버리면 건물주 마음대로 계획하거나 개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 개발이 실패하거나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자영업자에게 좋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자영업자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상인자치조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상권 관리를 잘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상가 번영회가 상가 전체를 관리하죠. 청소도 하고 화재 관리도 하고 분쟁 조절도 해주고 그런데 상가 번영회를 법률적 기구를 만들어서 상가를 관리하겠다? 그렇다면 상가 번영회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실어주겠죠. 그렇다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공평하고 올바르게 상가를 관리할까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독재나 전행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 요소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이번 정부의 대책입니다. 자영업의 세계는 굉장히 치열한 세계입니다. 711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매년 80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진입하고 또 밀려나는 곳입니다. 이런 치열한 세계에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해서 질서를 재편한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물론 악덕 건물주들도 있겠죠. 그런 건물주들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립관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잘 운영하면 그 건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또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임차인도 장사가 더 잘 되겠죠. 더 받으려는 건물주와 덜 주려는 임차인의 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재조정하려고 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더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들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초래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대책을 7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이 대책이 시장의 발전을 막는 암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관련 대책이 아홉 번째인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